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바라던 회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요 부장님으로 오시면 저한테 2,990원씩 주시는 거고요 사장님으로 가입하시면 저에게 4,990원씩 매달 주시는 겁니다 회장님으로 오시면 매달 3만원씩 저에게 주시는 거고요 물론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상관없고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회원으로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지 한 달 했다고 이거 한 달밖에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도움이에요 도움이 작던 크던 그건 도움이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오시면 우선 첫 번째 모든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혜택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 포함해서 모든 회원님들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고요 거기에서 대화에 대한 규칙이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람을 꺼놓고 있다가 내가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를 구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적당한 곳이고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회원 모임을 따로 합니다 회원 모임은 교육 목적으로 하고 제가 어떤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서 1대1로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든 회원한테 들어가는 혜택이고요 사장님으로 오시면 저와 1대1로 개인 톡이나 문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실 때 회원 아이디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조언을 구해야 될 때 그럴 때 저하고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이 계시죠 회원 등급을 나눠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치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에게 도움을 주는 양이 다른데 저 또한 다른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장님 오신 분들께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혜택들 카카오톡방, 회원모임, 그리고 개인톡 이외에 개인전화까지 가능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응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정말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해야지 좀 빠르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회장님으로 오신 분들은 저랑 아무 때나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마음이거나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영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회원님들 덕분에 운영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은 이렇게 회원은 운영을 하니까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 끝 끝